Q. 액션의 히어로즈 Q. 액션의 히어로즈 Q. 액션의 히어로즈 Q. 액션의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액션의 히어로즈의 권율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테스트미 댄스 버전을 촬영하는 날이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정말 멤버들과 함께 여러 날들을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원, 둘, 셋, 꽉 찢고 때리고 찢고 때리고 찢고 빵빵 넣어 이따가 빵빵 확시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엔딩요정. 이상한가요? Q. 액션의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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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처음은 아니긴 한데 연습생 때 조금 해봤다가 찍먹 이렇게 해봤다가 이제 진짜로 뭔가 이제 춤을 춘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오늘 안무를 위해서 제목 느낌으로 저희 모두 다 마쳤거든요. 보라돌이 제목. 그리고 지금 각도 딱딱 잡혀있어가지고 저희 춤 안무 날카로운 각도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또 이제 한 명 한 명 수업 찍고 직캠을 하나씩 찍어서 저희가 연습하면서 언젠가 풀겠습니다. 지금 저만 갖고 있거든요. 건일이 형과 이제 형준이 우리의 춤을 본인의 색깔로 다 승화시키는 분들이거든요. 최강재는 누굴까라고 한 번 해서 이제 다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일과 준환 밸런스 게임 유아 몰랐죠. 유아 자신의 자리와 결혼을 시작합니다. 유아 inverted 이렇게 콘텐츠를 할lama지 상상받아... 이렇게 쫙 빼서 연습했지, 이 노래에 참을 줄까 생각 못했는데 근데 조금 좋은 경험이긴 하긴 하지, 근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멋있게 나와서 더 재생겸으로 춤을 배우면서 리듬트하는 걸 연습하시 가지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비디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댄스곡으로 작곡을 하나요? 수제에서 처음으로 댄스팀 나왔어요. 역사를 쓴구나. 수제 역사 처음이에요. 수제 역사. 지금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뿌듯한데 내심 의심가네요. 왜 잘 나오는 걸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우리의 노력의 땀이 얘기해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고 반응 부탁드립니다. 리액션. 비아엔데 이런 모습이 나갈게요. 상상하려는 모습. 춤을 추고 까말리며 대기를 하는 모습. 센스 아이돌에서는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밴드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맨날 같이 하던 일이라 전혀 이상할 거 없고요. 이런 안무는 뭐죠? 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이제 매번 하는 거지 뭐. 미래가 보여. 무대에서eles인 것 같으신 것 같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싶은 춤을 추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땀이 배가 오는 것 같으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나가게 안 나와요. 이 곡이 끝났고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구건희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아 예예예. 그 제보를 하나 드렸는데요. 댐 부분에 건희 씨가 아주 멋있는 춤을 보여준데. 버전이 두 개 있거든요. 아 예예. 스트레이크의 메들린. 예예. 예예. 오오오오옹 사운버전에서는 제가 예전에 춤을 들을 선택은 내 릴린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에요? 제가 만erca 났는데 치크빵으로 yent 그냥 죽일듯이 눌려 봐요 그리고 빡 하면 여기 하피가 키브로 버전이 두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 착장 사복 맞아요? 너무 멋있는데 이게 어젯밤에 급하게 매트맨을 짠다가지고 베스트입니다 한번 춤 보여주시죠 즐길듯이 노래 보다가 빵 할 때 밍크 빡 해주는거야 그치 잘생겼다 오드씨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어머니가 잘 만들어주셔서 언제부터 잘생기셨어요? 어머니가 만드실 때부터요 이런 멘트 좋아요 멋있는 포즈 캡쳐 타입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형 이거 스콜피언이 그냥 나온게 아니었네 바람 으 perfect 너 왜 더 뜸어? 여기서 저 여기까지 프리크텍스 조코 아닌가요? 자, 들어갑니다! 오두 오두 슛 오.. 여기 한번 달리기를 재보는게 어떨까요? 벌리기요. 여기부터 본적이면 한 15m 파. 그럼 짧은 거 같아요. 18. 한 10m 나오겠습니다. 뭐야! 일단 어 쉽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는 사실 유튜버가 아닙니다. 우린 어쩌면 가수일지도. 잘하는데? 너 없다고? 어? 이건 너무 다르네. 여러분 제가 요새 주연이 요양해야지. 요새 주연이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기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조금 힘드네요. 기다리가 붙어있어요. 지석이까지? 나 붙어있어 지금. 어? 이러면 100kg야. 100kg야? 다른데? 간다. 나 손 써도 돼? 어 형 안 돼 안 돼. 지석이가 다쳐. 지석이가 다쳐.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지석이가 다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1,2,1장 정수. 한 명 더? 안녕. 졸우도 졸. 졸. 생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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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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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세! 오! 감사합니다! chs광이 새송이 하셨습니다 가슴!